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우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도 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이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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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